학욱은 저희가 야외에 나가서 요즘에 산이나 가면은 불을 못 피우잖아요. 낚시 가도 그렇고 바람 불어도 관계없이 그냥 물, 불 없이, 전기 없이 물만 버갖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학욱은 반용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저희가 1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물만 있으면 음식을 간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이 데움이라는 거는 저희에서 나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배달업체나 아니면 야외에서 가시는 분들이 쉽게 가서 차가워진 음식을 불 없이 그냥 물만 잠깐 버갖고 이 주입구로 해서 물만 보면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. 특히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더 활용도가 높죠. 저희가 이제 이것도 특허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특허 제품으로 해서 누구나 다 쉽게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차가운 음식 먹지 말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좀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